가훈칩스의 대안주로 두 가지 종목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먼저 신규 상장주 중에 몸짓을 낮춰서 적정한 평가로 신규 상장된 종목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한 분이 청담글로벌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시스템 반도체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 수혜를 볼 수 있는 ISC를 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청담글로벌과 ISC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주신 대안주 하나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청담글로벌을 볼 텐데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청담글로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뤘었죠. 단기적으로는 올라왔어도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돼도 기다리면 한 번 더 레벨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가 제2의 공구 음원을 찾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구 음원이 보여줬던 세 가지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공모할 때 당시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낮은 몸집을 가지고 입성했다. 상대적으로 싸 보이네, 그러면서 나왔던 변화고요. 마찬가지로 청담글로벌도 공모 경쟁률이 42대 1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모가를 30% 낮췄고요. 공모 주식수를 20%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두 번째로 봤을 때 무상증자죠. 어제도 보니까 조선선제 이런 종목도 유보율이 높다라고 하면서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급등했고요. 또 시간으로 보니까 대유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를 5주 한다고 합니다.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패턴을 봤을 때 신규 상장한 종목이 의외로 자본인여금이 발생하게 되죠. 상장을 통해서 나오는 차익을, 이걸 자본금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무상증자를 한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신규 IPO 종목의 연관성이 무상증자와 혹시 궁금한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화장품 관련된 쪽, 필러포트 보톡스 관련된 유통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볼리 스토어나 현지 도소매 유통사에 상품을 공급하는데 그 상품의 브랜드는 랑콤, 키엘, 조말론이 향수인가요? 그런 쪽. 조말론. 유명한가 보네요. 그런 쪽과 또 바닐라코, 원진, 더후, 국내 쪽이죠. 이런 쪽의 브랜드를 유통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높였는데 거기다가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커머스 쪽까지 활발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재작년이었죠. 징동닷컴과 1차 벤더 계약을 하고 여기서 중국 쪽에서 변화를 이끈다는 관점과 함께 거기다가 친환경 그리고 해외 직구 쪽을 강화시키기 시작하고요. 또 화장품 전문 플랫폼 마이수코를 오픈해서 이를 어느 정도 성과를 올해부터 내기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올해에 대한 성장기 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매출이 2,900억으로 한 100%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익이 230억, 그래서 138% 늘어날 것이다 합니다. 지금 현재는 예상이죠. 그런데 작년에 보여줬던 성과를 보게 되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2,800억대인데 신규 상장된 종목 치고는 비싸지가 않다라는 쪽이 좀 더 메리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쪽에서 바라보시되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큽니다. 이 점은 좀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상장도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청담 글로벌. 지난주에 한번 저희가 다루긴 했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죠.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올라가는 걸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참 씁쓸한 현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청담 글로벌 오늘도 시장에서 좀 급등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의 대안주도 보겠습니다. ISC를 임순재 대표님 주셨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 회사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소켓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실리콘 테스트 소켓을 양산을 하면서 관련 기술이 상당 부분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반도체를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할 때 관련된 실리콘이다 보니까 손실률이 좀 줄어든다는 게 강점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되는 거고요. 매출이 417억, 14% 늘었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158억으로 143% 늘었습니다. 특히 업황 호조에 따라서 시스템용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올해도 아마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설비 투자는 계속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비 투자가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이런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도 납품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가 신사업으로 해서 FCCL, 연성 동막 적층판이라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아사이 뱅커의 특허 기술을 인수를 하면서 그 기술을 활용하면서 공장이 만들어졌는데요. 5G 안테나나 그 다음에 FPCB 같은 경우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게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DDR5램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저 작년 말에 나오긴 했지만 관련된 CPU나 그 다음에 서버형 CPU의 출시가 조금 늦어지면서 아직 시장에서 조금 덜 확강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CPU도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서부터는 DDR5램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포고소켓 회사의 프로웰을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포고소켓은 기존에 썼던 테스트 장비인데요. 지금 ISC 같은 건 실리콘 관련된 테스트 장비였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포고 칩셋을 이용한 그런 장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실리콘에 포고 칩셋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추가한다고 하게 되면 시장 경쟁률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SC 관련된 의견을 좀 주셨는데 반도체 테스트 관련 장비 업체인 ISC를 주셔서 가격 전략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ISC는 차트 보니까 꾸준하게는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틴 기구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상승했다가 조금 내려오긴 하고 있지만 이 정도 가격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 수준이 4만 1천 원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손절은 전 저점이죠. 3만 2천 원대에서 아마 손절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ISC 가격 전략 제시해 드렸고 김민수 대표님의 청담 글로벌도 보겠습니다. 네, 어지거운 패턴을 보게 되면 잘 안 밀리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매수가는 거의 1만 3천 원대 밑에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손절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날 나왔던 저가 1만 1,500원이 이탈한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가장 민감한 가격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위쪽으로 계속 타진했을 때 한 1만 8천 원대까지는 한번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손절가만 잘 잡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을 잘 잡고 한번 청담 글로벌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알려주신 청담 글로벌과 ISC 그리고 가온칩스까지 시장에서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좋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